저 지금 옷이 되게 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 촬영은 뭔가에 힘을 주지 않고 했던 촬영들이었어가지고 힘 빼고 매출하게 촬영하는 거에 신경을 써서 촬영을 했습니다. 사실 저는 매 순간 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촬영을 하고 할 때가 제일 멤버들을 볼 때도 제일 우리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가장 그러할 때는 또 공연할 때죠. 공연할 때 가장 저희 같은 모습을 향한 것 같아요. 순수하게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. 오케이! 오케이! 됐습니다! 오케이! 오케이! 감사합니다.